그리고 오늘 했던 오프닝은 영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거 다 걷어내고 니가 알아서 점차 잘 해가지고 올려라 두개 정도로 올릴게요 50은 50시장만 올리고 죽어도 50 안보는 사람들은 초반에 무슨 토크 해가지고 그런거 이렇게 타임라인 해놔도 안보더라고 게으른 새끼들 가자 소리 잘 들리시죠? 응응응응 지금 녹화 시작된건가요? 아니 영상을 편식하는 게으른 콧박이들이 좀 있어 뭘 해도 봐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편심에 따라 이제 나뉘는거지 자 50 사막 시작합니다 음 잠깐만 4분 남았습니까? 그 게으른 새끼라고 한것도 꼭 올려줘 네 어 나잖아 어? 이거 봤잖아 이건 저번에 봤던거 돌원숭이는 제천이라 자부했을 뿐이지만 사경의 동자는 감히 스스로 종묘를 세워 자신을 세존이라 자부했다 하도 니 불심이 굳건하고 용감하며 두려움을 몰라서 그들의 꼬임에 들지 않았구나 성군이니 무장이니 고승이니 대능이니 전부 성품이 흐려지고 도심이 어지럽혀졌지 정녀 정녕 마음속으로 숭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을까 눈보라를 헤치며 오는 길동안 세간의 욕심이 파멸되는 냄새를 맡아드냐 삼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정이 벌써 절반을 넘어왔다 사막 진입 사막 진입 사회 곡절의 보랏빛 원앙 형님 이렇게나 중요한 심부름 우리에게 시키다니 복에 겪긴 개뿔 이 무거운걸 들고 가느라 뼈가 다 으스러진 지경이구만 뭘 얼른 걸음걸이나 다그쳐 이 형님의 술마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가 듣기로는 그 요괴 할멈에게 악취미가 있는데 8절 40마다 보양품을 먹어야 되는데 매번 보양품을 먹을 때는 반드시 혼사를 칠해야 한답니다 한 번은 부인이 혼사를 축하해주러 이곳에 오면서 보물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이름은 현신경이라 하옵디다 현신경이라 내 기억에는 부인이 종종 되뇌었던 것 같은데 꽤 아쉬워하는 눈치더라고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요괴 할멈은 거울을 들어 비춰보았는데 그만 실성하여 바로 거울을 던져버렸다지 뭡니까 부인은 그 일 때문에 우울화가 침울어 그 후 다시는 직접 걸음하지 않았답니다 제잘제잘 거시끄럽네 오시는 오는 동안 발걸음도 편하지 못했고 내일 건도 흠 으흠 으흠 요즘 세상엔 어디에도 조용한 곳이 없다니깐. 어디서 온 선녀신가 내려와서 말씀 좀 하시게. 이렇게 그냥 가나? 뭘 그리 부끄러워해? 오 그래픽 엄청 좋아졌는데? 켜진거 맞나 이거? 아니 키보드 안 옮겼잖아. 켜진거 같은데? 그래픽모드? 이게 원래고요. 이게 켠거. 다시한번. 이게 원래. 이게 켠거. 어. 안쪽은 안개가 깊은데 한번 가볼까? 난 이 마을. 이곳은 예전이랑 같네. 하나도 변한게 없어. 오공. 요괴다. 오우. 뭐. 채집할 수 있는 요소도 왜 이렇게 많아? 사막을 다 깰 때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떼기는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웬만하면 안먹어도 돼요. 풀떼기는 먹지 말고 그냥 소울만 채집해라. 오케이. 쏙 갔나. 너무 화면이 어두우면 말씀해주세요. 이거 약간 밝기 조금만 어울리면 안되나? 이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둡게 만들어져 있고 대비가 좀 빡세다 그래야되나? 제가 한번 만져드릴게요. 리쉐이드로 만지는게 편할거에요. 놔두. 기본 놔두고. 아 놔두고. 해봐봐. 자.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십시오. 브라이트니스를 찾으십시오. 샤프니스. 그걸 니가 찾아야. 내가 찾아야되니? 컬러코렉션. 어. 여기다 감마. 어. 감마는 한번 조금 땡겨볼게. 감마가 오히려 밝은건 더 밝게 나오고 검은건 더 검게 나오게 하는거 아냐? 어어 좋다 좋다 좋다. 어어. 어 좋아 딱좋아 딱좋아. 어. 어. 이어 후아 씨.. 뭐야 이쌋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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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어 뭐야 뭐야 어 힐줘 힐 오오오 이번 컨셉은 벌레가 나오네 으아 아 벌레가 뭔 갑주를 두르고 있어 금지술 쓰고 하는데도 겁나 애들이 피통이 좀 많네 마음이 급하겐 내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오우 이제 뭔가 사막 오니까 애들이 좀 정예급이네 집중 안하면 그냥 뒤질 수도 있겠는데 그냥 뒤져 일로와 어 뭐야 또 있어 아 저 야금야금 저거 아 쏘려면 빨리 쏴 이 새끼야 아 너무 기모와서 쏘네 됐으 그러니까 벌레가 나오네 이번 저 이번 막은 어 뭐야 뭐야 거미 얘 죽을때 터지네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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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후정? 사후정이 나오나? 사후정 모르겠어요. 우와 방어 엄청 올라가네? 금신 분노 가면? 빙의술로 적을 명중하면? 빙의술이 뭐지? 원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아아 그거 그거 광장가? 그 광진가? 빙의술? 은신이랑 돌로 변하는게 빙의술이야? 근데 그거 나 못쓰지 않냐? 금지술 때문에? 야 근데 방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지술 원툴로 가는게 맞아? 아 근데 빙의술은 그런거 같은데요? 광지로 변하는거 그게 빙의술 아냐? 빡빡이 닫히게 하는거 있죠 그게 빙의술이야? 오 이거는 그러면 만들어도 되겠네? 아 이것도 못써? 금지술로 아예 싹 다 금지했네 아 와아 금지술로 가는게 맞아 이거? 야 이거 방어 엄청 올려주는데 이거를 그냥 방어만 취할까? 아 형 마을 뚫었으니까 형 끼고있는거 강화하셔도 돼요 강화가 가능합니다 아 끼고있는거 강화가 가능해? 그 그 인벤토리장에 족자 써가지고 마을로 한번 가서 아 그 그 호랑이도 잡기로 하지 않았나요? 은호 은... 은호? 아 인호 아 인호 인호도 지금 어떻게보면 산막의 그건데? 그 산막은 지금 아 그럼 인호부터 잡고 와야되나? 인호한테 잡이 강화하시고 인호 잡고 오시면 되겠는데 그 그 이동하는 기술 네네 행랑에 있지 네 족자 여의 족자 요거를 등록해야겠다 와 인호 잡고 와야돼? ㅈ 됐다 당김에 후리병도 그레이 당기고 아 인호한테 얼마나 깨질까 나면 개같이 쳐맞겠지? 그때 그 엄청 큰 대검든 그 호랑이 있어요 예 산막을 다 잡으면 이제 NPC들을 우호적인 NPC들을 다 모아놓는 마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마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 뭐 도움되는 것들 다 관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여기서 인호라는 NPC를 대련으로 맞닥뜨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게임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엔딩 보는게 아니라 모든 몬스터를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얘랑 붙어야겠죠 장비 승급이 강하지? 네 고치실 오 고치실에 한천립 개맞네 근데 기운을 많이 쓰네 기운을 많이 넣어야겠다 그 밑에 문양은 기운 1800개 쓰는거면 아 5만 개 있구나 어우 나 5천 개인 줄 알았어 어우 그럼 업그레이드 해야지 1강, 2강 3강? 어? 뭐가 생겼지? 구르기시 무적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회피시 모든 법술의 쿨타임이 더 한층 감소한다 괜찮은데? 쿨타임이 감소한다는 애잖아 구르기 무적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다 회피시 모든 법술의 쿨타임 아, 회피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잖아 구르기보다는 구르기를 피하는 것보다는 법술을 쓰지 못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분신과 원숭이는 몸에 황풍을 둘러 피해가면 황갈빛 정포 이거 뭐야 53에 72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 뭘로 가야 되니? 추천템, 추천 장비 있어? 총안에 맞는거 쓰시면 되죠 잘 맞나요? 일단 기본 방어 빵이 높아야 되니까 이거네 그냥 끼고 있는거 용린 점포 응, 제도도 한 것밖에 못하느냐 특성, 뭉하네 잔형? 나 이런거 안쓰잖아 아니 그거 저거 써요 저거 회피 특정 타이밍이 하면은 저거 분신 나와가지고 터지잖아요 아, 나 그거 안써 아니 그거 좀 찍혀있어요 찍혀있는데 그거 터지면 데미지가 들어가요 번개 데미지 아, 일단 방어가 중요하니까 그럼 너 알겠어 금지술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 내 방향성이 이것도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가는 금실 없어갖고 아, 이 상태에서 이거 저, 얘랑 맞짱 뜨는게 맞아? 샤는 두 번 피하이애보고 안 될 수 없으면 좋았다 아... 졸라 무서운 새끼다 이거 와, 샹 샹 와아...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일단 대가리 들이밀고 깨보자 한번 아따마 패턴도 좀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야겠다 아 얘 너무 엇박으로 때리니까 엇박 엇둑박이야 얘는 엇엇둑 어덕박 아 이거 안녕하세요 와 2단 아씨 미친 엇박 우와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내가 신기일잔 하자 그냥 이걸 읽어보자 뭐야 어 이거는 아 또 걸렸네 힝힝 힝힝 피를 이만큼이나 깎는다고 힝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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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titches 힝힝 힝힝게 힝힝힝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welt contradiction 와아 와아 아 이거 완전 씨발람인데? 졸라 세다 근데 또 애보 하다보면 또 잡겠다 아직 사막 시작도 전이야 어떻게 보면 와아 씨 아 오케이 알았어 몇 번 모아 이 개새끼야 뭐야 와 씨발 와 잘 피했는데 이러네 와 개새끼야 아니 어이 씨발 무지막지하네 아 씨 야 야 와 와 검기에 죽었다 황금은 근데 이제 조금 회피를 하고 있어요 다시 다시 아니 뭐 몇 번 쓰러졌다고 막 그렇게 무력한 채팅을 치십니까 깨기 힘들다고 깨기 힘들다고 했는데 벌써 3막까지 왔는걸 이제 3막 시작인걸 아 어 이거 피 야무지 깎고 시작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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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갈기고 뻥떠뜨리고 아 걸렸다 이거 아 옘병 아 시바 그만해 그만해 피했다 피했다 좋았다 방금 한타 피했잖아 시발 야 이 개새끼야 그만 시바 확인 한 번 더 와 저번시간에 잡고 끝날걸 그래도 한 70% 깎지 않았나요 피 물약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애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게 딜타임으로 잡을 수 있겠네 그래 이건 한 대 맞아줘야지 니가 그만 그만 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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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를 쓰고 뭐 뭐 어디 어디 아 씨발 됐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잘하면 아 아 씨발 이거 와 씨 아 아 피했는데 씨발 그만해 그만해 씨 안 돼 이거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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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씨발 야 씨 지렸다 말을 걸면 저자식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얘로 변신할 수 있어? 이제 광지를 안 쓰고 얘로 변신할 수 있어? 네. 지리네. 더 많은 장신을 안 차려야죠. 됐습니다. 상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재료를 팔 거예요. 아까 필요한 게 한철 머지기였는데 없네요. 이 상위티어 재료기 때문에 하위티어 재료만 파는 것 같습니다. 장신고 하나 끼시고 아까 거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제조할 수 있는데? 이동 장비. 재료가 없어요. 바이육신. 바이육신. 텍카이 그거죠. 텍카이. 스이건. 액세서리. 액세서리. 세 칸 됐죠. 오. 액세서리. 액세서리 세 개나 낄 수 있어? 뭘 하는 게 좋을까? 그게 무난하네. 방어력 올라가는 거. 치명타율. 저 녹색깔 아니면은. 기력 회복. 치명타율. 방어가 좋을 것 같아요. 방어 14나 올라가요. 오른쪽에 스탯이 나옵니다. 어. 방어 14 올라가네. 치명타율은 얼마 올라가나 보지. 3% 올라가네. 2%가 3%가 된다. 치명타율이 다소 증가. 2%가 3%가 된다. 아. 5%가 된다. 이거 말 안 되거든. 어. 치명타가 낫겠다. 예. 싸대기 20번 때려가지고. 한 대는 세게 맞으러 확인됩니다. 그리고 얘로 변신하려면은. 여기다 이거 찍어야 되지. 비치에. 법술시전후. 구르기에 무적시간. 야 이거 지렸다. 완전 피지컬로 간다. 지금 하는. 그. 스탯 자체가. 스탠스 자체가. 그리고 금지수를. 완전 키워주는거지. 다 찍었네. 그리고 치명태를 좀 올릴. 안 찍었네. 저거 찍어야 돼. 이거? 네. 그 밑에도 찍어야 돼. 네. 아. 아. 멍하네 잔형. 그래 내가 아까 안 찍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자꾸 찍었다 그래. 나한테. 찍. 너 찍혀 맞아 죽을래? 네. 어? 됐어? 됐지? 네. 오케이 가자. 변신 한번 안 해보실래요. 애로? 변신 해보고 싶어. 네. 껴야 돼. 근기. 수행. 변신. 어딨어? 호랭이? 법술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술 재수행. 아니. 아아. 얘가 아니죠. 어. 아 그래도 인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았다. 생각보다. 약간 스펙으로 찍어 눌렀다는 느낌이었긴 한데. 어. 딜찡루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그래도 그거 아니고 힘들어요. 지금. 엑스박스 월정에 공짠데. 플스5 게임 구입? 뭐라고 혼자 말하십니까? 수행. 수행. 법술. 정비. 정비.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거를. 백인하이트지. 변신하는 거. 와. 그러네. 인어네. 와. 인어. 졸라. 멋있다. 한방 한방이 존나 세잖아. 법술. 파도방. 야. 왜 이렇게 기술이 많아? 변신 기술 많아요. 캐릭마가 달라요. 이거는 좀 연습하고 싶은데. 삼꽃함 보세요. 두 개 더 있어요. 고무시면. 이건 적고 막 오네. 어 그러네. 적죠. 얘는 기술할 두 개밖에 없잖아. 서리. 서리는 누구야. 아 나 얘 너무 싫었어 얘. 얜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면은 검은 물결. 인호를 써서. 장착하세요. RT 누르고 X. RTX. RTX기 두 개네. 신속. 최대로 누적하면은. 이거 쓸 수가 있다고. 어. 얘 좀 꿀팁 있어?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저는. 법술 자체를 안 써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풍. 신속 상태에 진입 후. 변신을 하시면 떠요 왼쪽에. 아 그래. 네. 변신 한번 해볼까. 인호변신. 아. 이렇게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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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바퀴리고. 막기. 파도 방패. 아. 게이지도 채워야 돼. 지금 때릴 게 없으니까. 아. 게이지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변신술. 내가 금지술 쓰면은 못 쓰지 않냐? 못 써요. 에이. 그러면 못 쓸모네. 나중에 또 막히는 거 있으면은. 아니야. 나는 금지술 원툴로 갈 거야. 갖다 버리고. 아니. 금지술 원툴로 가야 돼. 제가 봤을 때 형 피지컬로는. 한. 사막 중간쯤에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확인. 이제 이동하면 되지. 축지. 반사령. 실력을 안 찍으면. 안 찍으면 너무 빨리 사라진다고. 인정 인정. 삽 인정. 근데 저는 금지술로. 그냥 모든 기술을 봉인해 놓고. 그냥. 딜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걸로 할 거라서. 어찌보면. 정말 순수 피지컬로. 싸우는 거다. 에. 천혜기 같은 패링은 없어요. 상대방이 공격할 타이밍에. 내가 어떤. 기술을 쓰는 거는. 그게 이제 이 게임의 패링이지. ית. Tai. 쉽지. 아. находится. 아몰라. 항구. 아. 터뜨린. 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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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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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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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버렸죠? 어디로 가야되냐 어 저기 어이 복물 열었고 저쪽에 소울 하나 또 있네 아 근데 저거 먹기가 좀 빡세 보이네 아 그래도 먹을래 어 뭐야 나를 나를 뽑아내자니 뭐야 뭐야 얘 뭐야 뭐야 이 탑블레이드 뭐야 아니 뭐해 죽은거야 코트야 농촌 방송 해볼래? 여행 방송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네 인생을 좀 지원해라 어? 네 삶을 지원하고 네 안위를 지원해 어? 이 오만방자한 새끼야 조용히 게임하고 있으니까 지가 머리가 안되니까 자꾸 개소리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위로 안위를 지원해 주려고 내 생각도 안위를 지켜낸다 이거 아 내 죽으면 얘네도 또 잡아야 되니까 나 그게 너무 짜증나는데 이게 아무리 그 저 캔방 캔방송을 자주 보던 사람들은 게임방송을 진짜 못보는 그런 그게 좀 있긴 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시덥자는 저런 창자빠진 소리하면 내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피로감 느껴지고 아 시발 저런 거면 좀 나가지 이런 생각 들지 맞쥬? 괜히 잘 보고 있는 사람들도 눈 살찌 뿌려지는 행동을 하는거지 일단 거미 싹 다 잡고 쟤 다시 불러갖고 잡아야겠네 상당히 건방진 새끼야 쟤 야 나 저기 이거 변신해갖고 일대일로 맞닿으면 떠봐야겠다 들어와 올라와 덤벼 쿵 쾅 쿵 빵 오우 지른다 오우와 얘 뭐야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너무 이제 대화량이 많고 토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고 약간 좀 시청각 컨텐츠로 이렇게 화면 계속 보면서 몰입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좀 집중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원래 게임방송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더두르지 말거라 내가 좀 도와주지 나는 거북목돼지다 너도 거북목돼지가 되겠느냐 뭐냐라 손님 왔어 늦이요 먼 길 오신 두 분 안에서는 연애가 한창이 얼른 들어오셔서 박주 몇 잔 한시지요 박주 맛있겠다 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보스야 이거? 어머 두 키비는 어찌도 이리 늦었는가 자네들 부인은 이번에도 오지 않으셨는가 부인은 신분당에 인간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불편하시다 하옵니다 하옵나 부인은 항상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에 특별히 소인을 시켜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부인이 말씀하시기에 선장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승천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이 오지 않다니 참으라 아쉽구려 우린 참 재미난 극을 준비해두고 이렇게 한참이나 기다렸거늘 지금은 선물은 도둑마치고 사람은 죽임을 당했으니 이렇게 된 이상 니놈들에게 그 책임을 먹겠다 이걸 내가 예상했던게 아닌데 저희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소아들이 온대 선녀님은 무슨 농담하십니까? 그 이쑤시개로 저희를 죽일 셈입니까? 저 팔개 내가 니놈을 모를 줄 알았느냐 또 다른 돼지 몰골을 하고서 이 연회장을 방해해? 더러운 돼지 놈들 용쾌도 걸렸구만 보는 눈도 없게는 이 몸은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마음뿐이다 니 애미가 누군지 모르겠다만 대기표 끊고 기다리라 그래 이런 무례한 돼지 새끼를 봤나 우리 엄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명예? 요괴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천념한 명성이라고 짓거리는 게 어쩐지 니가 바로 그 거미 요괴 후손인 모양이네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면 내가 니 재산을 재면을 봐서라도 그 날값 빠진 동굴에 가서 고인의 면상을 봐줄게 니가 가고 싶든 그렇지 않든 더이상 중요하지 않아 덤벼 내 이름은 둘째였니 에이 뭐야 거미로 변하네 오 징그러 오우 씨 오우 이노 굉장히 좋네 어 근데 얘는 회피형은 아니구나 어 금지술 못써 샤발 마나를 너무 많이 썼나 아 그래? 아 이런 이런 벌레같은 년을 봤나 인간의 모습일 때가 좋았다 너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너무 강력하잖아 저 원숭이 이야 이쑤시개 에 에 뭐야 내 맛방에 뭐가 들어왔어 어 오공 나 어지러워 어 내 놈 벌레들은 인간의 탈수고 인간의 옷을 입어서도 이런 그 음엄한 수작질뿐이지 다 내 전술이라고 우리 따위가 어찌 광명정대한 천봉원수를 그분의 시신은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겠다만 그새 새 원숭이를 찾아 사양으로 보시는 개냐 갭을 뜯어먹는 소리 하지마 니 애미한테 얼른 나오라 그래 이 삼촌이 아직 니가 어려서 뭘 몰라 그런답시고 비천한 목숨을 살려주겠다 사실대로 말해주지 물건은 바로 반사동 안에 있다 안녕 저 하찮은 몸으로 아주 분기탱천했네 저 팔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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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까불지말고 음... 이 길이 있어라 나 안 갈란다 한 명씩 오면 받아줄 자신 있어 이럴땐 엽 일단 하나만 잡자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일로와 어 뭐야 뭐야 이 하찮은 공격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하다가 그저 독침이나 쏘네 똥구녕으로 역시 벌레다 아 햄버거 시켜라 랄프야 햄버거 나 먹자 프랭크버거 시켜먹으십니까? 어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 그러면은 저 콩나물국밥 여기 콩나물 24시 한 대 있잖아 청라에 거기에다가 얼큰 콩나물국밥 그거 나 저번에 혼밥하러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비빔밥도 주문하고 전화해서 주문부터 해 놔 가지러 간다고 집 앞에 말하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 콩나물국밥 24시 청라에 하나밖에 없어 랄프야 하나 더 있어요 2개 있어요 아 거긴 안 열고 우리 예전에 자주 가서 먹던데 있잖아 네 어 어 어 어 길이 길찾기도 짜증난다고 하더라고 사막은 여기는 양반이에요 아직 형이 젖 같은 데가 안 들어갔어요 진짜 젖 같은 데가 있어? 얼마나 젖 같길래 랄프가 젖 같은 곳이라고 하지? 사막을 사막보다 더 젖 같아 사막보다 더 젖 같아 사막보다 더 젖 같아 사막보다 더 젖 같아 이제 여기 위로 쭉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 대걸로 맞지 아니지 아니지 밑에 구멍으로 떨어져야죠 아 구멍으로 먼저 떨어져야 돼? 네 오케이 확인 아 여기 뭔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으어어 여기가 X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X같은 곳이야? 여기가 X같은 곳이야? 아 둘째 둘째 언니 여기서 둘째 언니 잡고 나와야 되나 봐 반사동 여기가 맵이 그렇게 X같다는데 아 와 딱 봐도 X같이 생겼다 와 엿같이 생겼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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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무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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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좀. 뭘 알아서 문을 닫았는데. 아니 문을 닫았으면은 알아서 좀 저 뭐 탕 종류가 먹고 싶은가 보다. 딱 시켜서 왔는데. 에이 씨발 이게 뭐야. 너와 잡아봐 이 개새끼 하면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뭘 드시고 싶으신지 말씀을 하세요. 게임 보고 있을 때는 다들 따분해가지고. 그냥 채팅도 많이 안하고 있다가 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식사는 하셔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배꼽 시계가 고장 났어요. 밥 먹은 지 12시간 지났어요. 알아서 있어봐. 폰 충전 좀 시키자. 백채김치찌개 안 열었지. 아 지금 이 청라 배달 상권이 죽었어요. 우리가 비정상이야. 그것도 맞는데.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밥 먹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 응. 요기요도 솔직히 말 안 되는 거에요. 요기요 입점한 곳이 아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아 그냥 좀 간단하게 국밥 먹고 싶은데. 국밥. 순댓국은 너무 헤비하고. 딱 김치찌개에다 밥 말아 먹고 싶다. 고기 가득한 김치찌개. 핸드폰 줘봐봐. 김치찌개 검색해봐봐. 뭐 나와? 군본 있는데 있냐? 여긴 맞네. 잠깐만 이거 주소가 돼 있는 거 맞나요? 맞나? 맞죠? 이거 많이 뜨는데요. 여기는. 쿠팡이치야? 아니요. 배달음이죠. 배민? 배민 클럽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새끼야. 어? 처음 보는 집 많잖아요. 형.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요기요 입점 안 된 데 많다니까요. 배민이구나 이거? 네. 배민이에요. 배민. 김치찌개 검색한 거예요. 그리고. 저걸 지우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고기 듬뿍 김치찌개 있네. 여기. 고맙습니다. 그때 형이 먹고 약간 욕했던데 아닌가? 아. 김치찌개 잘하는 집 없나? 여기다 해. 여기다가. 여기다가. 김치찌개. 잠시 후 영업이 종료되는데요. 8분 남았어요. 8분 안에 해야돼요. 아마 취소할 것 같은데요. 마감한다고. 그러네. 김치찌개를 그러면은. 니가 포장해서 공수해와. 어. 서울 갔다 와야겠네. 공수를 해와. 서울 가가지고. 다식은 김치찌개 들고. 와야겠네.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아니면은 저거. 저거 뭐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응. 뭐야 여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름이 좀 신임이 가는데요. 이름이 좀 신임이 가는데요. 뭐죠 방금 이거는. 어 여기 좋다. 어 여기 좋은데. 뭐 이 리뷰 개많은데. 1200개 있어요 리뷰. 햄살이 가득. 부대찌개. 풀세트 2.5인분. 요거 가자. 요거 요거 시켜 요거. 맛은. 신라면보다 매움. 1단계. 아 형 매필이잖아요. 어. 신. 불닭볶음면보다 매움이 2단계야. 기본으로 가야지. 청양고추 매운맛. 신라면보다 매움은 형 매워가지고. 아이 씨발 매워. 아이 매워. 불닭이랑 신라면 딱 그 중간에. 그 딱 그 정도가 좋아. 새닭도 못 드시는 분이. 왜 맵기를 일단. 왜 여기서 맵. 그 아갈빨이 좀. 다물고 좀. 굿은 여물어. 왜 가호를 잡으시는 거에요. 거기 또. 아 씨발. 오늘 욕 존나 나오게 하네. 정말. 욕 많이 하셨어요. 오늘 소통할 때. 욕. 욕 총량. 욕 총량을 자꾸. 능가하게 만드네. 계란찜이고 대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켜라. 아니 체크를 하셔야죠. 계란찜이고. 아 그러니까 좀. 그만 묻고 좀 알아서. 내 취향껏 좀 해라 이제. 아니 같이 5년을 살았으면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말 안 해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냐. 5년. 아니 50년을 살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 이 뇌 속을 좀 열어가지고. 좀 해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 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란찜 대자리. 밥은 바다로 갈게요. 오케이. 자 진행하시죠. 리뷰 이벤트는 또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자. 여기서 지의장을 했구요. 아 이게. 맵 보는게 의미 없지. 어. 위쪽 길부터. 오케이. 위쪽 길부터 쭉 가세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여기를 기점으로 가야 될 거 아냐. 아니. 길이 두 갈리 세 갈리. 오오. 빨리. 보스만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냐. 보스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스가 여기 많아. 여기 히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좌이전. 하이로. 떨어지세요. 위로.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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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위에 위에. 나무판장 있는데 떨어져요. 거기서 다이전. 쭉 가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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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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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스 나올 곳이네. 여기가 맞나? 맞죠 맞죠. 여기. 특송 시름 찍고 가자. 두 개 모아야돼요. 두 개모아야돼요. 아까. 맨 밑에 저거 찍어야지. 그거 말고. 봉술 말고. 네. 잔형인거시기 회피 잘했을때? 네 별로 세지 않던데? 써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지 않던데? 나 전에 써봤잖아 저거 찍어가지고 번개에 디버퍼를 주기 때문에 여기 기능보스 맞는거 같아 쭉 들어갑니다 와 맵 진짜 넓다 저거 좀 세고있다 중독 디버퍼에 걸렸어요 중독 피가 점점 잠냅니다 뭐야 뭐야 오우쉣 오우쉣 뭐야 다시 와야 돼 렉사이야 뭐야 아니 지 피가 5%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네 죽어 가자 둘째 언니 더빙 너무 재밌어요 정말 고마워요 방금 좌산 있었지 어디? 여기? 어 땡 띠웅 아 그래도 저기 운기 조식 한번 하고 가야겠다 맵이 개넓네 꼭 챙겨야 될 것들은 좀 알려줘 왼쪽 동굴이 또 있네 항상 켜지 이거 먹으러 온거에요 붕알 아주 그냥 축 늘어졌네 얘가 시든이 있는데 등에 있는 팔을 다 자른 다음에 죽이면 특수보상을 줍니다 유의하시구요 근데 굳이 꼭 필요한건 아니에요 하면 좋다 때리는 부위를 또 변경할 수 있는거야? 아 저기 뒤에 있는거를 팔 4개 다 떼면 얘를 팔을 다 떼고 죽이면 다 떼고 죽이면 드디어 왔구나 천망자 형님께서 내게 명하시길 먼저 너의 실력을 시험해보라고 하셨다 죽으면 다시 와야돼? 죽으면 다시 와야돼? 그냥 바로 앞에 있잖아 오케이 파랑이 잘랐고 잘 잘랐어요 몇개 남아요? 6개 있네 방금 그 패턴 째다 하면 깔끔하게 4,6개 또 잘랐고 발 몇개고 발 오케이 오른쪽 팔 2개 잘랐어요 지금 아 근데 죽겠는데요? 너무 세게 때리면 허허? 이거 이렇게 약하냐? 장축이 어디 방어 방어도 죽는거야 등위안 약공버기라서 약공버기라서 공직시가 많이 남아주어야지 여기 죽여버리면 안되는데? 여기 죽여버리면 안되는데? 죽고 공직을 안 켜고 해야겠는데 너무 죽어주자 그냥 죽어주자 그냥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죽여라 죽여라 이거 등에 있는 팔들 다 떼고 죽이면 템 준대요 팔이 총 8개 있었나? 6개 6개? 3개 뗄네 내가 오케이 9개 무기 무기는 바꿔야 될 거 같은데? 무기가 너무 세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니? 여기 여기 그 동굴로 금지술 안 켜고 한번 해보세요 음 금지술 안키고 그냥 뒤잡으러 계속 때려야지 뭐 그니까 해피찌르기가 확 커지더라구요 어우 아프다 아니 힘조절을 해야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네 하여튼 다 보고 이렇게 귀 내줄때만 때리세요 지금 지금 아 이건 뒤잡이 아니야? 옆잡이야 옆잡 약공이라서 경직치가 약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약공 강공 강공 쓰라고 잡았을때 경직치가 낮으니까 바로 안뿟아지는거에요 약공? 강공? 하나 하나 오케오케 근데 죽을라그래 여섯방 못 때려 이거 터지는거 데미지 쎄잖아요 봐봐요 나 힘이 너무 세 무기를 바꿔야됐나 이거 그래야되겠다 팔 세개 남았는데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4개? 팔 4개네 아 좋은게 맞을까봐 너무 힘이 강해요 너무 힘이 강해요 그래 봉으로 바꾸자 창이 졸라 세네 내가 기본 무기로 바꿔서 귀엽다 얘 근데 내 장난감 무기 약한걸로 바꾼 다음에 등에 있는 팔 여섯개 다 떼버리고 저 패버립시다 정지술로 바꿔서 뒤잡으면 되지 않아? 정지술로 바꿔서 뒤잡으면 되지 않아? 정지술로 한번에 팔이 여러개 날아가냐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게 더 가능할거 같긴 한데 그게 맞지 무기도 약한걸로 해요 무기 약하고 정지술로 할게 무기 약하고 안식술? 안식술? 아 이거 쓰레기 쓰레기 이건 특수테크할 때 아아 빙신 정지술 쓰고 무기도 바꿔주고 거기서 백과복이 이것도 센거에요 백과복이 맨위로 거슬로 올라가서 버드나무 건복으로 해야지 안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안돼요 안돼 안돼 다운그레이드는 안돼 지금 쓰는거 외에는 다시 만들어야 돼 사당에서 사당에서 끼는거 아니에요? 무기 아아 그냥 하자 무기 똑같아요 사당에서 해야된다니까요 여기 사당 여기잖아요 여기서 하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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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심 너무 쎄 너무 쎄 네 황금으로 어 이거 만들 수 있네 너무 쎄 너무 쎄 저백창보다 더 좋은거 아니야? 저게? 공격력은 높은데 어 차지공격으로 힐한다 어 나쁘지 않네 근데 좀 쎄니까 이따 끼시고 응 무기 백과복이죠 미끄러 여기가 띄길 수 있잖아요 음 버든하고 곰봉으로? 네 버건버건 된거야? 아니 버건버건 위에 있잖아 위에 위에 버건리자네 비교가 아니라 아 길게 눌렀 재조 아무런 저기도 안들어가네 재료도 이제 그냥 가서 등에 있는 팔 싹 다 떼버려야겠다 초반에 토크를 너무 조져가지고 이 게임을 집중을 못해 사람들이 나만 하는 게임 같은 느낌 아 뭐야 막혔다 아 이럴 때 개 짜증나는데 안 떼진다 데미지 앞에서 피나는거 봐 이때 이때 걸어야지 아 분신 소환하고 분신이랑 같이 존나 패면 다 부스지 않나 그냥 하나 뜯었다 아닌가? 뜯어 뜯었어요 뜯었지? 오케이 안 뜯겼다 아 샤발 어 부스 죽어요 분신 소환해 분신하고 분신하고 존나 패러 패러 얘들아 패러 다 뜯어 그렇지 그렇지 다 뜯어 다 뜯어 그렇지 오호호호호호 인화로 다 뜯을 수 있다고요? 인화로 한번 떼 버려줘 인화로 끼고있잖아 하하 으흐흐흣 응 어떻게 뗄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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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못잡는데 인오로는 아 맞으면서 되어야지 맞으면서 아 짜증나네 이거 어떤 새끼가 이노스라 그랬어 빙진... 빙진 제끼가 아 또 죽어야 되잖아 이노는 쉽게 잡던데 내가 얘를 못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방금 그 밥 먹고 와가지고 방금 본 거 같은데 아 그러네 뛰어서 본 거 같은데 저는 얘 그냥 원트에 초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얘를 펼 때 선행 조건인 6개 등에 달린 팔을 다 떼고 잡아야 돼 그러니까 힘 조절 해가지고 조카주먹으로 때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분신술 하나 하고 딱 떨어졌을 때 정지술 걸고 존나 패야 돼요 같이 분신술로 존나 해가지고 등에 있는 팔 싹 다 떼 버려야 돼 등 같이 존나 때려야 돼 정지술 타이밍이 존나 중요한 거 같아 응 아니 이거 팔 다 떼고 잡으면은 특수보상을 아 특수보상을 준대요 팔 등에 이제 6개 싹 다 떼고 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임 무기도 지금 면봉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면봉 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임 아니 씨바 아니 데밍이 존나 세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찌르기도 쓰면은 아니 지금 파란한 거 안 떼졌어 지금 안 떼졌어요 형이 찌르기 4승판에 박았잖아요 복부에다가 지금 기화술도 쓰고 기화술로 뒤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 때리지 말고 엉덩이 어 때리지마 때리지 팔 한개 때리는 거 같은데 파란한 떼졌어 찍고 지금 때려야죠 지금 어 찍지 말고 지금 지금 아파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픈 친구예요 박칭이 좋다 뗐다 함께 팔을 땡게 아니라 팔을 으깨버렸어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4개 남았다 4개 구진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다음 정지 들어올 때 때리고 올라갔다가 찍으면 돼 저 패턴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팔 때렸어 깼지 할 세 갠가 세 갠가 몇 갠가 4개 4개 아니 분신 정지소로 오거든요 저 패턴 올릴 때 아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니면 아니 분신을 쓰고 정지소를 써야죠 뭐하시냐는거 아이 좀 등 좀 때려라 얘들아 그렇지 팔 몇개 남았어? 3개? 네 3개 아 또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딜리기 존나하네 아 찌리기 하지마 임마 2개 남았? 어 3개 남았네 죽고 죽고 죽자 그냥 아 짜증나 씨야바 그리고 댐딜 특성을 조금 또 빼야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무기 그 방어구 준다고? 네 장갑 장갑? 전설장갑 전설장갑 준다고? 아 그러면은 할만하지 인호로 맞으면서 하면 된다는데요? 오케이 인호도 한번 인호로 맞으면은 뚝가 맞으면서 하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인호부터 가자마자 그냥 피하지 말고 평사만 때리래요 에이 장난감 맞지? 또 이러면서 또 깎아 내리네 귀여워 바로 인호로 대진해가지고 금박해 진짜 아니 대준은 왜 이런거에요? 아 그냥 인호로 해 뭐 어때 아냐 오호 어디에 칭 ins 에이 고맙 얘들아 엉덩이 웃기다 엉덩이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형 어그로 빼주고 존나 잘되네 여기가 아마 멀리 눈紅 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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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특성 몇 개 내리고 변신신력을 조금 올립시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졸라 짱이네. 니가 해봐봐. 그것만 해봐봐. 니가 하라는 세팅대로 해놓고 그러고 등 팔 6개 다 뜯어버리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약간 딱쟁이 뜯는 것만큼. 힘 조절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좀 웃기다. 왜 힘을 조절해야 할까? 실력이 어디고? 실력이 뭐야? 변신시간. 아 인오로 변신시간 올려서? 오 괜찮네. 인오로 변신하.. 아 정지수 써놓고 인오로 변신하.. 아닌데? 정지수 쓰지만 인오로 먼저 가서 해요. 인오가 쿨이다. 인오 쿨. 그럼 그냥 분신소환하고요. 분신소환하고. 조만간 걸어오잖아요. 그렇게 정지적으로 존나 패요. 뒤로 가서. 존나패. 얘들아 존나패. 하하하 존나패. 그렇지. 이모 온다. 이모 온다. 이모 온다. 그렇죠. 파란다. 오케이. 자. 무적 잘했다. 무적 잘했어. 갔다.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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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등 내준다. 등 내준다. 등 내준다. 등. 등 내준다. 이거. 돌 안되네. 이거 안맞았다. 하나도 못되는데. 아니 하나도 안. 왜 엄. 아니 이. 이노스란 새끼 뭐하는 새끼야 답답하네 아이씨 여기 면상을 때렸어요 아 이노스란 새끼 때 지금 시간 낭비했잖아 아이 다시 해야 돼 이노스란 새끼 어딨어 사과 이 새끼야 2명이 간대요 한 명이 아니라 어 아 시간 낭비하게 하고 있어 정말 짜증나게 아 무기 좋은 거로 해서 그냥 그 누적치를 가중시킨다 팔 떼는 게 진짜 적하다 무기 바꿔봐야 다시 그럼 창으로 저 백창 보니깐 근데 약봉 강공 강공있죠 응 그거 한 방에 하나씩 깨지긴 해요 여기서 채우고 가자 때려가지고 궁알 때려가지고 세 칸 채우고 가자 아이씨 샌드백들 샌드백들 하하하 정지수 쓰고 일단 뒤에서 뒤집어 한번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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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단찌르기 오케이 한번 끼고 날아가세요 3진 데미지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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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수 왔어요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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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뭔 말인지 그래서 앞엔 때리지마요 약공하고 바로 강공 넣으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등 하나 뜯을 수 있겠더라 약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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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느긋하게 정지술로 깨는 것도 나쁘지 팔 한 세개 남았을땐 정지수 할 때마다 한개씩 깰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일단 바꿀거 없이 세팅 그대로 해가지고 또 쌓고 가야 1질리기나 한방이네 나사야 돼 차네 이것들도 와 묻어있는데도 됐어 고 너는 상대할 시간이 없다 오케이 고 예? 너무 빨리 쓴거 이거 한번 예?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아니 그거를 왜 또 너무 아프게 때렸네 죽을라그래 그냥 찌리지 말라니까요 2단 3단 나가서 상탈 때리면 이거하고 주잖아 이거하고 준다니까요 2초 아 타이밍 안맞는거 보소 죽으세요 아니 아니 죽으세요 지금 거의 게이지도 없는데 이거 하면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엉덩이 때려도 뭐해요 팔 하나 또 뜯.. 아이씨 너무 세다 죽어야겠다 니가 해봐 니가 해봐 니가 팔 하나씩 뜯어서 해봐 말처럼 쉬운지 어이가 없네 이새끼 이거 니가 해봐 왜 못하지 아니 니가 해봐 왜 이거를 아 니가 해봐 니가 하고 얘기해 하고 까불지 말고 자 랄프 1인..1인 어때요? 근데 세개 다 찼어 라곤 풀고 자 하나 오케이 하나 인정 에이씨 맞아줘야 돼 기회를 기회도 아니에요 오 안치길 잘했다 정말 잘해서 안치겠네 이거 줘 그렇지 둘 아니 데미지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피가 강공으로 해보래 강공으로 강공은 더 세요 삼난지릭이잖아 삼난지릭이잖아 아야 이거 2타임이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아아 아 저거 데미지 절대 안 되는데 어? 이게 안 들어가? 아 아 아 이거 한 대씩 해가지고 누적 시키려고 이거 날 보지 말고 벽을 보라고 정신을 걸고 조금 누적 내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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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데미지가 근데 말이 안 돼요 이거 잠깐만 채팅창에 좋은 얘기 있었는데 봉 돌리기 어때? 알티로? 어 정조를 쓰고 봉 돌리기 이노가 약하니까 이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노스란 새끼는 마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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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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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어야 돼 응 응 봐봐 이게 봉 돌리기로 한번 가보자 봉 돌리기로 한번 가보자 뭐야 형 없었어요? 어 너 할때는 너만 붙였어 아니 그냥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 방어구 전설장갑이라는데 그래도 얻어야지 대미야 너무 세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창 끼는 거 아닌 거 같아 심지어 찌르기 데미지도 올라가가지고 일단 특성 초기하자 특성 데미지 특성은 다 초기하긴 했는데 그리고 댐질 특성은 다 초기하긴 했어요 형 걔네들은 데미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결국은 무기다 무기 악세도 영향이 있겠네 무기를 바꾸자 무기를 일단 공목끼고 버드나마 공목이 맞아요 그리고 악세도 치명타 올라가는 그런 거 빼고 저것도 빼야죠 맨 앞에 있는 거 저것도 치명타 데미지 아니에요 호투패 아 그건 껴야죠 그건 껴야죠 방어템이니까 네 호투패 이거 빼야죠 이렇게? 어 이거 항아리 끼는 게 맞아요 가운데 말고 옆에다 좀 껴주면 안될까요 응 하나 더 붙여야 변신시간지인가 됐지 됐지 와 얘를 등 등에 있는 팔 여섯 개를 다 떼고 잡아야 되니까 졌다 엄마 앞에요 지금 없어 없어 길이 없잖아요 아이씨 자 법봉 돌리기 한번 해보자 네 돌려 돌려 많이 쌓인 거 같은데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긴 했어 정지술하고 돌려봐봐 너무 약한 거 같은데 파스 이건 파스로 하는 게 아니라 딜로 하는 거 같긴 해요 와 와우 이건 쎄 어 이게 대사 씨부리는 이거 뭐야 오 3단지를 이기? 아 이기 whin 많이 쎈데 일단 지르겠어요 대사 씨부릴때 분신성화상이뭐야 대사 씨부릴때 이거 아니에요 대사 씨부릴때 팔이 안뜯어져 있대 있대 이거 한번 해야돼 팔 뜯어졌어? 네 안뜯어져 안뜯어져 대사 씨부릴때 팔 4개 줬다 줬다 팔 4개만 떼면 되는데 뜯어졌어? 아니아니아니 뭐야 유적치가 안되서 데미지 너무 약해서 안 뜯어진거야 대사 씨부릴때 팔 4개 떼고 죽여라 근데 포션이 없는데 죽겠는데요 그냥 1개는 인정없게 이거 팔 떼고 깬다? 인정없게 팔 6개를 떼는게 아니라 4개만 떼면 되는거였어? 2개는 그냥 죽을때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지 너도 네가 해보지도 않은걸 나한테 시키면 어떡해 제가 안해봤기때문에 형을 지키는거죠 마루타로 개노무새끼네 이거 저는 그냥 죽 아니 저는 몇번 안패는데 죽더라구요 얘가 그래서 저는 못 얻었으니까 아니 나도 팰줄알어 나도 그렇게 나도 얘 1패를 잡지 방금 유튜브 보고 4개만 떼면 되서 그냥 저패샘 오케이 창으로 바꿀게 아 죽을거같은데 창으로 4개 떼기전에 에이 창으로 바꾸면 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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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죽였으면 되는거였다 한마디로 그리고 다 죽였는데 안뜨면 어떡할거에요 그러면 아니죠 불확빵기 블랙할게 어 아니 근데 말이 안돼 저건 뒤만 두려워 펑트만 떼네 펑트만 떼 펑트만 떼 봐봐 얘 세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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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 지금 대사 대사 준다 준다 아 이거 아니다 다른 대사 약간 강 외우시고 약간 강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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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약 당장 아니 그거 하면 겁나 세게 때리잖아요 그냥 죽이지 그냥 죽이지 내게 남긴 했는데 깨지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 뭐야 근데 한 번 질었는데 연병 팔 한 손 잡히면 되는거 아닌가 팔 한 손 잡히면 되는거 아닌가 어 한계만 떼면 돼 한계만 약간 강 약간 강 약간 강 어 까비 조금만 더 평사 때리면 되겠다 이제 펑트도 기다리세요 정지술하고 뒤페죠 아니 거의 10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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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트도 한번 받아야 펑트도 평타로 내려요 평타로 약간 강만하고 이번에는 펑트도 한번 받고 아 너무 회피를 잘하시니까 데미 무접 되잖아요 지금 회피를 좀 빨리 하시단 말이에요 murm plupart 오케이 왔다 왔다 Zwak트 statement 온다 온다 뒤로 certa 그렇지 됐다 2개 남았다 피가 1 파 dr 이거 잡으면 된 그래요 진짜로 빵끼님 2개 남았네 치 addressed made 어 안나우면 블랙갈께요 어 하 승 이래야, 강생으로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이래야 정말 잘하시네 다시 할게 다시 이제 방법 알았잖아 배달이 왔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에 하시고 시크하시네 어 이거 이거 하고 방어구 전설장갑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자 에이그 오 좋아 아 이거 아이자 약간감 왜 이렇게 짤짤 때리는데 왔다 이거다 타라 피고 못 들어 머리까지 때려주시고 깔끔합니다 아이자 라이스 잘 뺐고 피가 너무 오면 돼요 어 그러네 아니 이거 왜 한 대씩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있다 인어로 조지죠 인어 인어밖에 없다 이게 됐다 한 개 나갔다 한 개 나갔어요 형탈으로 총이 다 됐는데 피로 물 들으러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자 아니 죽어요 왜 안 피해 왜 피로 물 들으러 나올 때까지 피로 좀 물 들여봐 나 나 나 피로 물 들여라 이어어 멍송이 다 떼었죠?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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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가세요 흑수 장갑 위에 팔 두개는 무조건 달려있는거네 아 그러네 그래서 다 떼는게 아니었구나 매개 떼는거였네 여기있는 보스들은 아예 죽지를 않고 다 도망다니네 오케이 어떤 장갑을 주는지 봅시다 흑수 장갑 저게 아주 야무진 장갑이다 전설 치명타율 3%? 와 대박이다 저게 중독 이상 와 말 안 된다 이거 미쳤다 이거 신성급 장갑 이걸로 독 쌓아가지고 갉아먹기도 가능하겠네 그러네 다시 경주들로 갈거야 흐흐흐 저거 초기하게 해야돼 실력 찍어 놔가지고 식사파수 저거 업그릴도 되나? 돼요 빨간색 와 X 된다 그럼 여러분들 빨간색 마지막 어 개지리는 장갑이네 저거 세트 다 껴야지 4개 보니까 세트가 있는 거 같잖아 응 초기화 좀 시켜놓고 들어가지 여기 올려놓고 올려놓고 들어가지 말아 들어가지 말고요 초기화 X 됐어 그만하면 돼 금기에서 아까 치명타 확률이 나 근데 맨 밑에 이거 4개 찍는 거 알 거예요 그거 뭐 그거 4개 찍는 거 알 거야 오 이거 지르긴 한다 데뷔 좀 많이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밥 먹자 밥을 먹자 밥을 먹자찍찍찍찍 좀 올려야지 한 푹 눌렀다 가는 곳이네 예쓰 밥 먹자 밥 먹자 계란찜 양이 꽤 많네 목에 Project 미 sight 우리 생다 먹었다고 해줄게. 빠다 넣으시고 나 약 먹었지? 먹었어 먹었어. 비타민만 먹었는데 단양기랑 막 하나는 참기름 아 둘 다 버터로 했지? 그래 버터 단양기랑 막 이래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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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 떨어졌냐? 아니지? 다 떨어졌네 와우 다 드실 수 있죠 이거? 잠깐만 부대찌개요 오우 뭐야? 에잇 버터를 녹여줬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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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시냐? 버터를 안에 녹여서 줬어 좀 붙여놓든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간장버터밥이래 아니 그래 애초에 비벼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데 그게 맞잖아 뭔가 약간 비비는 감성을 조금 소비자들이 주고 싶어 안 된다 응 버터 간장버터 내 집이 손에서 마가린 냄새 다 써주신다 다 써주신다 다 했어 에잇 에잇 이런 웅졸한 거 날 싫어하는데 됐어 에잇 너도 손을 쏘았지? 아니 이게 내가 너가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들었는데 야 내가 한 번 선행으로 가보지도 했는데 네가 두 번째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네가 아는데 조심을 했는데 네가 멍청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 말! 말을 좀 들으네 뜯자마자 푸슉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안에 그 압력이 조금 저거 했나봐요 음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여기다가 이제 계란찜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고소하겠지? 아니 이게 4천원짜리 밥이 맞아? 4천원이에요 이거? 뭐 그렇다던데? 많이 비싸네 어 근데 계란후라이 하나 있고 그냥 버터랑 간장만 따로 챙겨준 것 밖에 없는데 4천원을 받으신다? 음 야 맛있긴 해 야 손 너무 미끌 손 너무 광택 손을 좀 씻고 와서 하든가 해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아니 묻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 왜 맛있지? 왜 맛있지 이거? 야 풍미 지르긴 한다 개맛있다 이거 바다가 들어갔잖아 응 야 근데 같이 여기다 숟가락 담궈서 먹기 좀 그렇다 어? 네? 숟가락 담궈서 같이 먹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따로 어? 국자랑 국그릇이랑 하나씩 가운데 그래야 남겨도 나중에 먹지 음 음 뭐 밥만 먹었는데 왜 이거 맛있어? 음 아니 간장 계란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고? 음 큰 데다 드세요 응 야 밥 말 안된다 진짜 맛있다 밥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리뷰가 많더라고요 어 맛있네 리뷰 이벤트 해야 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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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떨어뜨리면 잣 될 거 같거든 응 이거 계란찜을 이렇게 돌리면 괜찮아요 예쓰 국물도 잘 자라야 밥을 여기 쪽 올리면 되겠습니다 응 음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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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라고 야 이 집 야 이 집 야 이 집 야 이 집 미쳤는데 이 집 이 집 요기후에는 몇 개 요기후에 가게 3개 있는 거 봤어요 오 오 아니 뭐야 이 집 아니 뭐야 이 집 부딪찌게 부딪찌게 싸가지 없는데 진짜로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건데 아니 여기 근본이 뭐 근본인 게 뭐냐면은 이거 스팸이잖아요 이거 리채미인가 런천미트인가 이거 아니야 원래 스팸 안 들어가고 리채미야 미군 통조림 햄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햄이야 뭐 있어 메뉴는 여기 7시에 있습니다 와 이제 첫 입을 먹어볼게요 와 이거 싸가지 존나 없네 한 개 더 질 수 있을 거예요 맛있어 근데 지금 국물 먹었어? 먹고 먹은 거야? 밥을? 국물 이제 먹어요 밥을 조금 더 떠먹고 하지 왜냐면 이거 향이 너무 세갖고 버터밥인지 모르겠어 그러네 그치 일반 밥 먹어도 맛있어 일반 밥 먹는 것 같이 꼭 와 싸가지 없네 여기 진짜 개맛있네 여기 개맛있는데? 미치지 않았니 이거? 야식으로 딱 좋다 와 아니 근데 근래에 형 이렇게 극찬한 적이 있었던가 맛있잖아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 극찬한 적이 있었던가 응 아 개맛있네 여기 음 근데 저같은 맵지리한테 조금 맵다 저는 1단계를 먹어야 됩니다 형은 어때요? 아 요즘 딱 좋은데? 그닥 안 매운데? 귀가 빨간데요 형님? 매우신 것 같은데? 매우신 것 같은데? 매우신 것 같은데? 와 아 이 집 대충한지 많이 나니 맛있네 잘하긴 한다 근데 음 음 야 음 음 음 야 밥 하나 더 고소 음 아 음 음 집에 빠다 있냐? 빠다 있어요 내가 숙제 뱉 드려요? 버터바를 아니 됐고 네 빠다 넣고 간장 좀 넣고 계란 찜 넣어서 해줘 계란후라인은 좀 그렇고 오래 걸리니까 맛있네요 맛있네요 진간장으로 해야지 맛있네요 배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네 요기고 받고 간 500만원 좀 쓴 것 같은데 맛있어 음 취직이나 해라 이 개새끼야 취직이나 해 밥버러지 새끼야 밥버러지 새끼 고기맛에 계란후라인 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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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도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는데요? 손에서 뻗어냄새가 나 손에서 빠다냄새가 많이 난다 여기 상호명? 모르겠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내 폰으로 시킨게 아니라 알프폰으로 시킨거라서 나 다시 배민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네 형 긁혔어 미안해 취직은 이미 했엉 코트 화이팅 지랄하고 있네 존나 무례하게 말해놓고 긁혔냐고 이 지랄한거 보면 요즘 세대들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아니야? 버터를 뿌리고 뿌리긴 했어요 아 좀 뿌려.. 아니 간장 간장 한 숟깔 한 숟깔만 어 나노 컨트롤이 필요한거 저것도 넣어주세요 계란 계란? 어 계란 계란찜 이거 넣어야지 흐흐흠 관상이 보여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좀 부정뿜는 애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이제 조금 시대가 계속 이제 저자극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막 채팅해서 그렇게까지 선 넘는 애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그걸 못 맞추고 저렇게 한다 그럼 내가 봤을때는 나음 당한거야 응 수동태네 태어나 버렸어 태어나 져버린거야 어 한마디로 뭐다 너는? 성욕 부산물이야 어 축복받이 못한거지 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졸라 맛있을거 같은데 간장향이 좀 많이 강하다 조금만 덜 넣었어요 진간장이면 세요 괜찮아 나라 괜찮아요? 응 응 버드향 나나요? 응 버드를 좀 많이 넣긴 했어요 괜찮아 음 궁합이 좋구만 그니까 오 개맛이 다 제대로 굴까? 너 나랑 뭐 이렇게 근성전 하자 이거지? 7시간 잔다야 그래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어 이 정도 했으면은 그만할 때 됐는데 끝까지 갈라 그러네 형이 원래 좀 너같은 무지랭이 새끼를 하나 잡아다가 방송에서 뗄감 쓰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오늘 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욕의 총량이 꽉 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이 나이 먹고 좀 그렇지 않니? 잘 생각해봐라 너도 어떻게 보면 사실 남의 집 귀한 새끼고 그런데 이 새벽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나는 지금이 아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외모 같다 놀리고 뭐 같다 그러고 비열하게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너한테 뭐가 남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그만해 남 놀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잉?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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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신사적으로 대한 거야 예전 같았으면 거의 한 90%는 죽여놨죠 팔다리 뜯어놨지 약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새벽에 쌍욕 박으면서 얼굴도 모르는 너 같은 새끼랑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너 같은 새끼랑 내가 말씨름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이 바닷가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부유물 같은 새끼야 평생 그렇게 살아 개병신아 평생 그렇게 살아 욕 안하신다면서요 응 꿀 내렸네요 꿀이 내렸네요 응 꿀 내렸네요 꿀 내렸네요 꿀 내렸네요 당면도 좀 특이하다 약간 안 불어 잡채에 쓰는 당면 같은데 생긴 게 특수 당면 같아 전혀 안 불어 어떻게 맞는 거지? 가느다란 와 근데 사막 얼마나 걸리려나? 한 보스 20마리 되냐? 그 정도는 아니고 10마리 안 짝이에요 10마리 안 짝이야? 네 근데 사막이는 10세끼가 2마리가 있어요 그 10세끼들을 잡으려면 사막에서 가장 짜증나는 10세끼들이 뭐야? 소황룡이라는 새끼 소황룡이라는 새끼? 네 명성이 자제 안 가보지? 네 개사식이고요 그리고 독적대왕이라는 놈이 있어요 미친 새끼예요 그 새끼도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응 4,5명이요? 이게 찌개에 잘하는 집이었나? 찌잘집 음 김치찌개 말고 그냥 찌개예요 저같은 맵실이기엔 좀 맵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중간에 시켜주네 어떠바리 음 아 말 안 된다 미안하다고 해놓고 끝까지 저러네 야 진짜 시발 심연이다 심연 인간의 심연 진짜 지기 싫어가지고 방구석에서 저게 요즘 말하는 저거죠 쿨찐? 찐화법 네 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살빼라고 해서 미안해 먹는 게 최고지 이러면서 티가 납니다 아휴 근데 나 저 새끼 취직 안 한 거 같은데 취직하고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음 그냥 그만하자 그냥 음 그냥 그만해 이제 음 주스 허우 아휴 아휴 흥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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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다 드신 거예요 또? 와 진짜 맛있다 아 잘 배불러 남았으니까 야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도 말하면 안 돼 그럼 네가 긁힌 거야 네가 나한테 했듯이 그리고 그런 거를 뭔가 분탕치고 성공했을 때 그런 걸 양분 삼아서 살지마 제일 쓸데없는 에너지다 너 모르겠다 뭐 모바일 화면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꽉꽉 막혔다 저 새끼는 내가 뭐라고 하는 건 말을 들을 의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듣기 싫은 거야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못된 놈이지 아 근데 나 여기다 올려놓고 갈게 그냥 너무 넓잖아요 너무 편해 편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팔 받침이 된다 담배는 안 되시고요 그냥 그냥 할게 자 아무튼 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내가 저기 없앨게 마우스 줘봐 뭘 없애고 저 아까 일곱시간 잔단가 여덟시간 잔단가 여덟시간 잔단가 아 버린다고요? 평생 자 이 씨발 새끼야 개 거지가 거렁뱅이 같은 개 버러지 새끼야 왜 그러고 사냐 인간 해충새끼야 씨발라마 산소가 아깝다 이 개병신아 이 새벽에 요거 더 먹어서 기분 좋지 너 그거 다 쌓인다 너 카르마처럼 다 쌓여 비용신 같은 새끼야 개버러지 새끼야 씨발 꺼져 아 맛있다 또 모르지 또 다른 데서 또 부적 내뿌면서 관심 받으려고 별안간 노력을 하고 있겠지 이거 한잔 드시죠 너무 안타깝다 저런 애들 보면 이거 6월 같이 드시죠 바이타민 아 쏘 굿 어 배불러 오케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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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흡수 흡수 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 괜찮나 괜찮아요? 흡흡흡흠 흡수 흡수 나도 둘째언니 죽이고 싶다 둘째언니 어딨니 둘째언니 에잇 오케이 야 둘 이제 이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 가는데 이 길 맞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돌아 저도 여기 제 뇌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어 여기 온방 저기로 올라가서 아까 했으니까 회피하니까 그 전기가 나오긴 한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왔던 길인데 맵이 엄청 넓대 여기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일단 저거 쓰세요 축지 쓰세요 아까 그 길 여기는 막혀있는 길이라서 축지 쓰시는게 맞아요 여기 다 왔는데 아 거기잖아요 응 여기서 태어났잖아 저기서 텔포 쓰시고 축지로 아까 원래 있던데 처음 있던데 여긴 이제 히든 잡아왔으니까 여긴 이제 히든 잡아왔으니까 단사령에서 아니아니요 아 이거 말고 상층 아까 사막에서 제일 빡센 놈이 제일 역겨운 새끼 두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초지령? 소왕룡 소왕룡 그 새끼까지만 잡아보자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맞다 금지술 안 박아놨네 금지술을 박아놓고 호 조합 해야겠다 치킨 갈까 봐 볼게요 저쪽에서 내가 왔고 여기서 저장했고 상자 열고 장신구 먹었어 착금은띠고리 무엇인고 중독저항 지금 필요없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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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boom 으흠! 됐어 크흠흠흠 어디로 가야 하옹 요거 요거 쑤세요 요거 성원 이걸 보시면 아시겠어요 저거 야 맵이 진짜 넓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하옹 요렇게 돌아가야 하옹 어 나 지금 그기로 가고 있었어 아니 왜 떨어져야 해 거기말고 거기로 가서 거기로 쭉 가세요 아 여기였어? 여기면 내가 제대로 온거 아니었어 으아 뭐야 됐어 발차기 개제끼야 아까 생각한 옆길로 올라가세요 6막까지 있어요 지금 사막 진행중입니다 보스는 약 두마리 잡았는데 둘 다 잡밥이구요 어디로 가 오른쪽 너무 유턴 유턴 핵 핵 돌리지 마시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걸 여기로 오래면 니가 박스는 오른쪽 오른쪽이요 올라가세요 사이버 오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흑 밥 좀 주셔야죠 쭉 올라갑시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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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면 안돼요 다시 올라가야해요 뭐야? 뭐해요? 가세요 왼쪽 동굴 안에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붕을 다 깨버려 누구야 이거 누구야 상자 저기 큰 누에다 큰 누에 뭐야 몸통 박치기한데? 젭싸네 애들이 날래다 안 나네요 그리고 상자 찌르기 맛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떨어지면 안돼 가버려 어? P1 P1 P1이에요 P1 박스먹고 도망가죠 박스먹고 도망가죠 박스먹고 도망가죠 박스먹고 도망가죠 도망가죠 아직까지 뭐 병 느껴지는 녀석은 없었다 아직까지 뭐 병 느껴지는 녀석은 없었다 아직까지 뭐 병 느껴지는 녀석은 없었다 5,6막은 선형이라서 안내할 필요가 없어요 사막이 맵이 좀 짜증난데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뭐하냐 별포 아니 여기까지 왜 왔어 그러면 마실 아니 뭔 마실이요 오오 아 맵 여기네 여기 여기가 위치네 오케이 가깝네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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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갑니다 봐봐 여기 내가 아까 왔던데잖아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거 내비를 맹신하세요 직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쪽까지 왔었다니까 근데 니가 축지법 써갖고 다시 가라며 쭉 쭉 떨어지 말고 쭉 이 노각대가리야 알겠습니다 쭉 가세요 형 좀 노니 대가리네 이거 RT랑 LT 한번 눌러보실래요 같이? RTLT 이게 형 대가리에요 아 이게 내 대가리야? 가서 좌이전하세요 오케이 확인 홍보가 이제 좌이전 알맹이 있는데 여기로 쭉 가면 다음 갈 수 있는 오 오 빡세 보이는게 여기는 응 아니야 쭉 가 쭉 가 이새끼구나 이새끼 잡고 홀령이 되니까 가만히 있노 왜 이건 맞고 시작해야지 어 이거는 좀 맞아줘야지 반피? 아 3분의1 단단하긴 하네 오 피 왜 이렇게 세 오 오우 박스도 까시고 얘는 보스가 아냐 그냥 정해 꼬맹이 꼬맹이 음 오 목심 나와서 오른쪽으로 갈거에요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그길 따라갑니다 이 게임 기우는 본이에요 이 게임에는 본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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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로 떨어지라고 네 또 여기로 맵이 진짜 진짜 자 그리고 여기 하층 하층 맵 지도에요 우와 맵 미쳤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다 내려가서 사당 한개 찾아야돼 사당 있네 여기 바로 저깄다 저깄다 사당 여깄어 저깄다 저깄다 이 자식을 죽여야 그만해 개새끼야 오 오 오 다시 오세요 길 왜 오셨죠 아 졸라 짜증난다 진짜 어떻게 이걸 죽을 수가 있죠 나도 죽고나서 아 이거 좀 아닌다 싶었는데 좀 주인공이 죽을라고 할 때 더 미친짓을 많이 하는거 같네 많이 루즈해지는데 안내할테니까 그냥 잡지마세요 오른쪽 오른쪽 나 길 외웠어 거기 아닌데요 가보세요 외웠다니까 외웠어 길 나 먹을거 다 챙겨 먹었으니까 금지술 켜세요 피했죠? 여기로 간다면 쭉 올라가서 이제 쭉 가서 이제 세 번 떨어지면 끝나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아까 그 새끼 잡았고 여기서 저 새끼 잡고 가는데 그냥 떨어질게 이런 새끼 안 잡아야 되죠 레벨 필요한게 아니니까 그건 맞지 처음보는 몹이 있으면 한 번씩 잡아가지고 이제 법적 뚫어주고 저기 위치가 어디지? 도와주 저 새끼 이렇게 공죽 잡아야겠네 어어어어 지져 이 개새끼야 아따마 저 진짜 짜증난다 쟤 아따마 됐어 됐다요 초목 사이 다리 담금? 담금 담금 생명체가 최대할때 술을 마신 법력을 다소 회복합니다 이거 좋다 좋네 서서히 예스 가자 내가 봤을때 여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응 길 하나네 가다가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좌회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 보스다 경사다 경사야 처음에 봤던 그 여인입니다 어 얘가 이번 막에 그 안에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있다고 들었거든 너 꽤 똘똘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찾아보련 오 상자가 많습니다 왜 안먹죠 근데 뒤에 이런 기호는 제가 안드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남아돌아요 안드셔도 돼 쏙 갔나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아 그걸로 나중에 갈거니까 보물을 먹으시라고요 가서요 일단은 왜 방금 컷신에서 나오는 행동을 안하세요 굿 굿 호리병 여기까지 가면 이제 보스 한 마리 있습니다 보스다 보스 쟤? 네 보스요 저딴게 보스? 무시를 하시는게 맞나 싶은데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랑 강아지 똥 굳어가지고 나중에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거 같이 생겨가지고 강아지 똥 변하... 썩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길다랄출까신대요. 꺼져. 강아지 똥 가만히 놔두면 하얀색으로 변해. 캠도 실커멓걸로 올라가게. 하루가 돼. 올라완이 켠다. 참 좋은 거 같아. 어, 정갈이다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좀 부담스럽네 아, 죽음 뒤지요 어, 죽을 것 같은데요 무시하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 근데 좀 건방지니까 잡아야겠다 내가 어우 example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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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가 되었네요 반복이 3마리가 되었네요 아아 이게 안댔어 잘생겼는데요 나이스 2대만 나이스 오우씨 오우씨 눈이 좋네요 확률옥되는템인데 아씨발 저 침뱉는 저새끼를 잡아야 될거 같은데 어어어 왜 그새끼 잡아 이것만 줍밥이죠 저 지금 나무에 있는 열매있죠 어 저게 이제 호리병 업그레이드 재료이기 때문에 나무에 저런 열매가 있으면 무조건 해주세요 뒤에 홀령이 떨어졌어요 낙가산 먹었나요? 정갈올네요 그쪽에는 정갈올령 네 얘를 흡수를 하면은 보세요 호리병이 꽉 찹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너무 용 tapes こ 스잘댁이는 잡살은 집어치우시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그 길안네나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런 everyday 쓰레기 부성 우리 주변을 좀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아이씨 과연 이런 쓰레기를 담을 시간이 없어있는 음 넘어가서 나무 뒤에 있는 보라 색깔 저거 보이죠 저거 한번 활성화 해주고 오 이게 뭐야 이게 히든 미션인데 이걸 해야 이제 히든 보스 잡을 수 있어 이런 석상을 4개 4개 얻는거야 어 아 죽지도 않는 노인네들 부적이 꽤 강하군 또 너냐 화를 자취하고 싶지 않다면 이곳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게 좋을거야 빨리 그 돼지를 따라잡는게 중요해 저팔기엔 너보다 펄스 앞서갔다 오 오 오 오 오 오 부적을 딱 됐어 줄어들어 갑시다 어디로 가야 하오 인데 진흥군이 목소리다 행복주 어 반대자네 왔던게 아니야 여기 왜 이러실까 챙겼네 아니 뭐 챙긴게 있나 본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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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길로 가세요 이상한 듯 시야 돌리지 마시고 잘가 무시무시 무시무시 아씨 무시무시 좌선 좌선 끝 근처에 아마 저거 있을꺼야 뜨죠 이거 따라가세요 절지 동물중에 제일 싫어하시는게 뭡니까 지네 바로 그녀석을 잡아야겠습니다 아 나 지네 싫은데 시발 바로 지네 튀김을 해 먹으러 갑시다 그럼 아까 술을 먹었는데 술을 한번 보시죠 담금주말고 생명이 위급할때 술을 먹으면 생명살이 대포먹어 딸필때 먹으면 피 많이차는건데 바꿔요 거북물물 필요없잖아요 네 네 술 먹었어요 먹은게 행복주 위급할때 먹으면 피가 많이 찬다 그냥 저거 쓰시죠 남겨풍어리도 좋아보입니다 어 나 지네 너무 싫은데 어 나 지네 너무 싫은데 박스 박스 일단 옴기조식을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야되지 밑에 박스나 먹고 바로 올라와야지 쟤 못가는 길이예요 내려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깍고 어디로 가요 하옹 파토풀 왼쪽에 보시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을겁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여기 바로 어후 으아아아아아악 그리마잖아 그리마 얘 완전 그리마잖아 아이고 오 독댐 들어간다 오오오오 신나 징그러 오우 징그러 오우 엘반되네 엘받았어 엘받았어 오오오 콩걸레 콩걸레 쥐며느리 어택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이걸 나 투우 잘하시네요 한 번, 두 번, 어어어어어어여 원퇴 잡아냅니다 2단마리도 죽어예요 능력 에어 좆밥이로구만 걔 좆같은 못이 좆카는 한장해주라는데 너라는 카드도 있었군 내 이름은 매크리 세계 어딘가에선 아직도 석양이 지고 있겠지 길 따라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갈겁니다 아마 빈둥거리는건 영적성이 안맞는데 내 이름은 매크리 빈둥거리는건 영적성이 안맞는데 조커는 한장인줄 알았는데 너라는 카드도 있었군 세계 어딘가에선 아직도 석양이 지고 있겠지 두 번째 부적 내가 떼주지 두 번째 부적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집 벌레가 있을까요? 절지동물중에? 절지동물 말고 곤충? 뭐 거미 그리마 귀뚜라미 바퀴벌레 나방 나방 바로 그내석을 잘못합니다 아 진짜? 나 나방 너무 싫은데 настós 으읍 무엇인가 저거 흐으으으아아에 으읍 크 삼시갱 손이다 손 아위바위 오 공격하는 방식 버섯 공격하는 방식 지건? 나름 지건이다 지건 랩 으어어어어어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뭐예요 앞쪽으로 붙어야 되는거 아니야? 피좋나 나는데요? 앞쪽이 있는 땅이 좋잖아요 앞쪽으로 붙어야 되는 오 슈트하이 생겼다 흐흐흐 오이구 보수충 야 사막 왜 이렇게 젖밥들 밖에 없냐 이제 그 마인드를 깨부실려고 이 다음 부스가 나옵니다 그 이름 바로 어머 다 길을 만들어줬네 아아 저 아줌마도 거미인가봐요 아아 아즈마이 아까 형이 잡은게 둘째원이었죠 길은 이미 열어두었다 타인을 구하는 건 쉬우나 자신을 구하는 건 쉽지 않지 이제부터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원숭아 니가 말해봐 이 산국의 밖에 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일지 난 일평생을 이런 곳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정말 바깥세상이 궁금하구나 여기? 내려가지고요 소황룡이 어떤 녀석인가 오른쪽 가다가 좌회전입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다가 두 갈리길 나오네 왼쪽으로 바로 이곳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와 나 근데 이거 이 게임 방송에서 해서 조금 아쉽긴 해 왜요? 혼자 했으면 진짜 여행하는 맛 났을 것 같아 탐험하는 제니? 나잖아 에이 이거는 사실 니가 알려줘서 가는 거지 너가 가이드 역할 하는 거지 제가 안 알려주면 형 여기 안 알려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 길이 이 길인가? 이러면서 시청자들 좀 루즈하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괜히 그거 해달라고 그런 거지 사실 혼자 즐겼으면 낙사합니다 정말 즐겁게 즐겼을 수도 있지 뭐야 은신으로 가는 게 맞겠네 은신으로 가는 게 맞겠네 이런 이 샤발 이런 이 샤발 그랬으면 플레이 타니 형 저 500시간 될 땐요 지랄 형 길 잃어가지고 이거 어디야? 100시간 절대 못 치워 아 100시간 안 넘어 금지로 하지마요 은신 써야 되니까 은신 써야 되니까 최대한 답답하지 않게 길 헤매는 거는 좀 안 보여주면서 깨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장만 넘어가면 진짜 그냥 선형 구조예요 쭉 가면 돼요 너무 좋다 근데 히든 찾아서 먹어야 돼 그건 좀 이상해 사막이 제일 복잡하다며 삼막 사막 사막이 열라 은신 저 앞에 은신 쓰고 천천히 걸어가요 뛰어가도 낙사입니다 에이 여기 풍아로 쭉 가요 앞에 저거 있거든요 과터풀 오른쪽 풍아니에요 저거 어 낙가산 눈나무 눈나무 나무나무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형을 부르는 과터풀의 손짓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유가 없었다면 저작거리에 머리를 맺은 까닭은 무엇인고 저작부 타고 가야지 저작부 타고 가야지 하고 옆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유가 없었다면 모든 사물의 까닭은 무엇인고 사당의 노란 옷이 묻은 까닭은 무엇인고 내 이름은 소황룡 사막에 좆같은 놈 원이지 좆같은 놈 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잡아야 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징그럽게 생기진 않았지만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내놈에게 진정한 고통의 시간을 주마 제법이로구만 선친께서는 경을 얻으려다 죽임을 당했지 난 단 하루도 아버지의 복수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정착할 곳이 없이 더 돌아다니는 날들 뿐이었지 니가 없으면 인과를 끝내줄 수 있어 내 인골 어 뭐야? 세 방 맞았는데 피가 이게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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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 c벨 오케이 금짓을 쓰고 개같이 뚝가 패줄게 내 놈의 이름이 소왕룡이라고 했던가 세키루는 이미 엔딩을 보았습니다 나를 좆밥으로 보시는게인가 난 좆밥이 아니야 오 c벨 오 씨발 뭐야 야 이 씨발 맵구만 스코빌지수 만 가까이 대보이는구만 어? 떨어지고 지랄이야 아 뭐야 떨어지고 지랄이야 정신차리자 정신 덴벼라 소황룡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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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씨볼 새끼야 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비해버렸쥬? 아 샤발 아까보다 강해졌다 아까보다 강해졌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씨벌새끼 어우 씨발 존나게 아프구만 좋았어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구만 내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난 무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난 무한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 네놈이 날 아무리 굴복시키려고 해도 난 절대로 네놈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 왜냐? 난 제천대성이기 때문이지 이 씨벌새끼야 아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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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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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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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시발. 아 물약 타이밍을 완주네. 1페이지 때. 내놈이 아무리 날 굴복시키려고 해도 날 절대 굴복시킬 수 없지. 나에게 시간은 무한하니까. 시발로마. 아 시발.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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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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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전 완전 병진제끼네 이 개제끼 이거 사 wires 맛 实 물량 수 2 이것 이것 것 го 그럼 아 이런 집제끼, 개제끼, 쭈발제끼, 병진제끼 개제끼네 이거 아 나 이런 개새끼를 봤나 아 빡세긴 하네 생각보다 맵네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시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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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 이거 이 시발새끼 이거 이거 완전 소새끼 말새끼 양새끼 개새끼 집새끼 쥐새끼 뱀새끼 시발새끼네 아이씨 어리석구나 약한 사이엇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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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어.. 개이C 으아하 아주 재밌는 녀석이로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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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아.. 씨.. 이 새끼 와 따아아아아아이 따아아아이 흐흐흐 아 으흐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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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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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꺼에요 하지맞아요 씨발라마 이거 피하는게 존나 빡세네 와 와 얘는 좀 뭔가 무력감을 들게 하네 무력감이 너무 심하네 어 아까 피한거는 거의 아 왜 자꾸 이래 아까 피한거는 거의 그냥 진짜 초집중상태 근데 얘는 반박이 빨라갖고 저 지지미 패턴이 이런건 쉬워 어 뭐야 두바퀴 돌아버리네 으흐흐흐흐 שא׸ 슬슬 올라오네 아멘 아 이거 엇박이 졸라 짜증나네 아 뭐 아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씨발놈아 와 알았다 너 개놈의 새끼 완전 찝찝기네 찝찝기 아 씨발놈 기화술 써야되나 얘는? 근데 순수 피지컬로 한번 피해보자 안되는거 아는데 정확한 타입 근데 회피가 많이 늘긴 했어 어렵긴 하네 어렵긴 매우 어렵구만 뭐야 아씨 아씨 히힛 아파요 와 지랄을 하는구만 아 아 뭐야 에헤헤 에헤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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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개새끼야 어 어렵다 어려워 와 빡세다 빡세 아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사막에 소왕룡이랑 독적대왕 두마리가 똑같은 새끼 듀오라던데 나는 지금 소왕룡 앞에서 이렇게 약간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독적대왕은 개제끼라고 하던데 안정? 안정적대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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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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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흐흫 그래 욕을 안하고 이 ㅅㅂ놈아 해보려고 노력할게 ㅅㅂ놈아 아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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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계속 피해줄게 와아 깨달음을 얻는 구간이 올거야 UUU 으윽 으으윽 으윽 으윽 아 오케이 이 씨발놈 갈아마셔 갈아마실 새끼 와아 쌍너무 새끼네 이거 와 소왕룡 이새끼 진짜 짜증난다 얘 이 씨끼야 으으으으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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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곧 실패 저기는 법방이 아니라 병신상태 분량으로 과실점 100점 부과하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어 안돼 아 나 이 새끼 죽여버린다 오늘 야 이 개놈의 새끼 덤벼 덤벼라 아 광복만 잘 때리면 될텐데 오케이 죽고 해야겠다 광복만 때리는 타이밍만 잘 알아보자 반피까지는 잘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해보자 뭔가 깨달음의 시간이 오고 있다 지금 차분하게 해야된다 그랬어 차분하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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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아 이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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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게 바로 배움의 미학이야... 학습하고... 잘 피해서 피 깎자 응 난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호호호 호호 오케이 오케이 재밌는 녀석이구만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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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되는 거야 나한테 이 새끼를 배우는 데이터 이 새끼 패턴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제 아 이거 씨 하하하 에이터 레이저 이케 여러분 히힛 3분간 힝힝힝힝힝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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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힞힝힝힝힝힝 Corn줄K H Ν tea tsk nary p Apparently ts dãy tsk Decide a Spberg Tsk 3 꺼 꺼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걸 또 몇 번 당하니. 아 이것도 몇 번 당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또 몇 번 당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씨발. 아, 씨발 새끼.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음, 패턴 다 끝나고 3단치기 해야겠다. 나는 방금 전투로 또 한 번 성장했다. 하지만 소왕룡.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돌고, 피해고. 아, 씨발 새끼. 아, 씨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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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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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가라야! 야, 소홍룡!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 내 이름은 루피. 아니, 이 패턴은...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냐?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냐? 알았다. 네가 그 패턴 나오는... 이유를... 좋아, 소홍룡! 좋아, 쇼가라! 넌 도가 내든 쥐야. 방금 난 또 하나 학습했거든. 방금 난 또 하나 학습했거든. 방금 난 또 하나 학습했거든. 나 죽고 싶은 거거든. 난 또 하나 학습했거든. 난 또 하나 학습했거든. 나 같은 경우로... 내가 그녀를... 내가 그녀를... 내가 그녀를... 그냥 그녀를...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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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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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ㄹㄹ 아 아.. 씨발.. 아.. 촛같은 박자로 때리네.. 개새끼야.. 아.. 씨박새끼.. 아.. 이 개새끼.. 아.. 아.. 피했는데.. 씨발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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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없는 집이 둘이 서있다. we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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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ㄷㄷ 아이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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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술로 미친듯이 뚝갑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좀... 알겠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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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아 아 병신 아 아 미친 아 아 졸라 얇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거의 다 됐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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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끊기게 좀 해봐봐 아 존나 열받는다 프레임 드랍 존나 심해 어 뭐 뭘 꺼야 되나 아 개 짜증나네 이거 언제 고치냐 아니 끊기니까 못잡겠어 계속 끊겨 화질 등급을 눈하고 화질 등급을 그림자를 아예 꺼버리자 화질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그림자 낮춰봐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요 뒷조면 이런것도 꺼버리고 그럼 이제 끌고 하자 근데 끌고서 그런거 맞죠? 어 너무 빠릿디 아 벌리 벌리고 또 차징해봐봐요 가끔씩 바보건치 걸어올때 있거든요 찌르고 찌르고 막아야되요 팁하나 드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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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앓아니다 벽이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황풍대성이랑 얘랑 비교했을때 어때요? 삐까삐까하는거 같아 삐까삐까 더 놀라운거 뭔지 아세요? 이 새끼보다 더 미친새끼가 있다는거에요 그.. 독..뭐 어쩌고저고 근데 걔는 의외로 또 신기할수도 있어요 독..독 뭐 걔는 한대만 죽어요 제대로 맞으면 독상장군 독상장군 카치 Esc 찌aga 아이구 한국의 놀지 아 왜 걸어오지.. 걸어오잖아요 이 모션은 얻는 모션이 나온다니까요 저들 차징 때리고 있으면은 파괴 가능하네요 잘랐어 잘랐어 내르시끼 많이 공격이긴 한데 뒤에 배경만 한 거야 개같이 끊긴다니까 게임이 거짓말 걷잖아요 형 딱 지금 말고 차징하라니까요 그때 잔삼 쏘 하하하 아 ㅈㄴ 끊겨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아 짜증나 아 이 최적화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4,5,5만 이래요 저는 1도 안 고기였는데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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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우 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 근데 바꿨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픽이 100판 이미 했어요 이제 3판 이미 100판 넘었어요 아 끊긴다 그래도 최적을 한번 밝혀야 되나? 얘는 평타로 밝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게임인데 이거? 이거요? 올해 고티 힙을 드리자면 딜 넣지 말고 그냥 피하기만 해봐요 패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그쵸 이거 이거 앞발 들었을 때 이때는 다른 게임이 있는 건가요? 힙을 울리는 거고 네 그쵸? 뭐는거 바뀌지 않나? 그래서 이 게임이 있는 중 이제 수준으로는 안 돼 그저 좀 더 잘 안될 그냥 잡아봐 3찌 3찌고 3찌하고 차징 때려봐요 찌르 찌르라 왜 안되면 안찔러요 찌르고 또 차징하고 또 다짐 아니고 차징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우개 넣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패턴 나오죠 거리가 좀 적당히 멀어야돼 제접 제접 저기 나오네요 제접 사줘야 된대요 아 예? 얘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X같애 소왕룡 딸이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아 프레임 드랍 봐 X발 제접 제접 제접하라니까요 아 X발 아 제접을 프레임 좀 이렇게 끊기는데 이거 제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짜증나 게임 종료 짜증을 내면 형이 지는 겁니다 좋다는 요거 도마뱀한테 지금 그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죠 와 졸라 알받는다 진짜 자리 오셨잖아요 3장 스무사이 깨고 언제 꺼지냐 근데 정지해 버릴까요 그냥 정지해 버릴까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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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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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프레임 드랍 땜에 못했던 거였어. 보이니까 아니 니가 해보면 알아. 프레임 드랍 때문이었어. 아 게임 껐다 켜야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난 오로지 금지술만. 내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방금 잘못했다. 죽을게 그냥. 죽고 다시. 오케이. 이제 알 것 같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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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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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발 아니 씨발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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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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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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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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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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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끊겨 아 씨발 미쳐버리겠다. 쳐버리겠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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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졸래 알받는다 진짜 미친 새X다 아우... 아니 근데 기모아스 때리는 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해졌어 지금 아우에서라도 하어어어어어어어어엉 겨울을 깔아야 하는데 엉덩이 으렴 히힣 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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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힛 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친 새끼들이 씨발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냥 내 식대로 풀어가면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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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새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친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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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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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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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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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슬슬 지치는데? 게임 접고 싶은데? 너무 나약하지다. 좆같다 그냥... 어우...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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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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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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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